산소 산소 여기는 제 친구 산소입니다 어지간히 술을 좋아했죠 저보다 조금 연하인 친구였는데요 아주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되고 나중엔 간암으로 결세를 했는데요 서울대학병원에 간암 색전술 하러 들어간거죠 마지막으로 청아를 한 병 마시고 들어갔을때 술을 주문했습니다 그 술이 이 친구 평생의 마지막 술이 됐던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결세를 했는데요 제가 잡은 자리입니다 그 선친도 아버지도 전북 남원에 계셨던 분인데 그 선친은 학교 교장선생님이셨는데 그리고 모셔왔죠 여기로 여기는 도시계는 굉장히 얕막한 산 같지만 저쪽에 노승산 저기가 노승산입니다만 노승산 그리고 저 큰 산맥에서 이어져서 쭉 내려온 이 맥입니다 쭉 내려가서 둥글게 와서 여기 이렇게 매쳤죠 이런 자리가 그 당시에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였는데요 이렇게 맺힌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남매를 뒀는데 그 애들이 다 장성에서 시집 장가하고 애들도 낳고 그랬죠 아들은 고려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인가 돼서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 또 딸도 대기업에 쭉 있다가 지금 또 한국 최고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있고 제가 흐뭇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쪽에 지날 때가 있으면 와서 술에도 한잔 부어놓고 이러고 가죠 2008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14년 전이군요 해수를 15년째가 되겠습니다 여기 발령자로 한번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친구의 아버님 상승으로 여기도 제가 잘 잡고 지금 이라 이라 이제 저 우에, 우에 갔어요. 사석에서 한 번 보여줘요.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터가 좋고, 혈도 넓습니다. 저 손친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아마 혈 폭이 한 20m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봄일에서 이렇게 꽃도 많이 피고. 예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 군데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에 창간으로 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창간을 했습니다. 33년을 제가 이 잡지를 창간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월간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실립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연화경, 그리고 법구경, 그리고 사주관상풍수지리 6효. 매월 하루하루 운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외출이나 사업상에 좋은 방위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 월간역학은 1개월분이 9,500원입니다. 그럼 9,500원 곱하기 12개월라면 11만4천원이죠. 여기다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5만6천원만 더하셔서 17만원을 입금해 주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첫째, 월간역학 최근 지난 3개월을 드립니다. 월간역학은 뉴스성이 아니고 지식성이기 때문에 과오로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3개월분을 드립니다. 이게 2만8,500원입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탐사봉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까지 있는데요. 이게 6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주역책입니다.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괴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마의상법정예. 관상학의 성전이죠. 그림과 함께 한글로 자세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몇 번 읽으시면 관상학에 대해서 후원하게 아시게 됩니다. 역시 3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명랑찾기 수맥측정 핵심비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 내용까지 칼라입니다. 책이 조금 작긴 하지만 칼라판입니다. 2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사은품이 이렇게 됩니다. 수맥담사봉 6만원. 케이스 만원. 주역 3만8천원. 마의상법 정예 3만8천원. 명당찾기 수맥측정 핵심비결 2만원. 지난후 3개월 2만8천5백원. 이렇게 하면 사은품 합계가 19만4천5백원어치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은행 0222640258 1004.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은데 뒤에 1004. 천사만 붙습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7만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19만4천5백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월간역학을 우편으로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